전교조 대전 세종지부가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전교조 대전지부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세종지부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당사자인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